예수님은 당대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문 밖에까지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행렬까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온몸에 마비가 되고 수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를 사람들이 침상에 매고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질병을 죄로 여겼기 때문에 병자와 접촉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병자를 도와주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처럼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쳐야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자를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확실한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만남 하나님과 연결된 만남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오늘 가정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할 수 있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가는 일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만남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연약함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께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설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 확실한 목표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주께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도 아주 큰 장벽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길이 쫙 열려야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심령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길만 열어주면 될 텐데 조금만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섭섭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배려함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만나세요 먼저 주님께로 가세요 이렇게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가 먼저 급하다 내 일이 먼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장벽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급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내게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환경이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막는 사람들이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큰 장애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의해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그러나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이 친구들이 예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삶의 목표를 고정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절실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다음에 만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완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이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1년 쭉 남아 있다면 여유를 가집니다 주님이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5분이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절실해지면서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연결된 만남을 가지는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시간 내게는 좁은 시간이고 작은 시간이지만 주님께는 충분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친구를 어떡하든지 예수를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이 아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나게 해야겠다는 절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길이 막히면 인생의 문을 열어서 다른 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헐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려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악한 소리를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게 방해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동력하여 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하는 위로와 전도와 선교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섭섭함이 올 때 우리는 함께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만나서 봉사하고 함께 만나서 위로하는 격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피로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만남을 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17절 후반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께서 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보신다는 말은 알다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믿음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를 죽게로 데리고 와야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내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외치며 마지막까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님의 목적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지금 뭘 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바로 고치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보실까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죄의 억눌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저 사람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에 떨고 있는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은 그게 문제야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것인가에 대한 죄의 눌림이 있는 그를 향해서 먼저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죄의 사함을 받으면 얼굴이 천사처럼 해맑아진다든지 갑자기 없던 콧대가 쫙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좀 보이는 표적이 있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죄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할지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은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죄사함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으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통과해요 통과 하나님 나 예수 믿었어요 통과 통과 이게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의 마음에 심한 고난과 아픔이 그에게 있지만 그를 더 아프게 맞는 것은 마음의 죄악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며 예수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절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로 쭉 따라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통과 통과 그런데 한 명이 매일 비리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오랜 시간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드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육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영혼의 복이 있어야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복이 내 인생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없이 내 인생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엉뚱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굴 모습이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저분 보니까 은혜가 뚝 떨어지네 아이고 저분 보니까 맨날 예배 때 스마트폰만 하고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은혜가 생각이 나요 나를 보고 예수가 생각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경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중풍병이면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메 이런 기적이 있나 이야 기적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기적을 안 믿어요 기적을 안 믿어요 최고의 기적이 구원받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이 주님을 통하여 얻는 기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기적은 일상생활일 뿐입니다 내게는 기적이지만 주님께는 일상생활입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했더니 곧 그가 일어나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생동감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도 없고 예수 믿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 중풍병자는 이제는 생동감을 가지고 그 인생에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26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4명의 친구들과 또 숨어있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집을 뜯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집주인이 집주인 아니 집주인은 자긴데 다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는 겁니다 당신은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서 다 할 수 있었어요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뻘떡 일어나서 왜 내 집을 뜬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함께 숨어있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을 돌려드리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연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녀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부모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하나님과 연결된 만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를 주께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확실한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들은 권력도 있었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비틀고 폄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임인데 한 모임은 예수님을 집중케 하는 모임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지만 한 모임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예수님이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모임을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모임은 돌이켜야 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임이라면 여러분 발을 끊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동력을 이루어야만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나 때문에 시험당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시험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많이 받아요 오늘 중풍병자도 그렇잖아요 문이 닫혀있더라 이거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있더라 그럼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비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실한 중풍병자가 오면 이리 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돌아섰다면 죄사함도 육신의 문제 해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확실한 목표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을 가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